지금 몇 시? 23번! 지금 몇 시? 23번! 왼쪽 지금 몇 시? 23번! 좋다, 맞다, 왼쪽 좋다. 오른쪽 지금 몇 시? 23번! 왼쪽, 좋다. 센터 지금 몇 시? 23번! 센터? 좋다. 우리, 뭐라고 부르지? 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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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불러, 지금 몇 시? 23번! 아, 좋다. 좋다. 왜, 왜 아저씨 보면서 보여? 좋다. 자, 다 같이 지금 몇 시? 23번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호랑이, 보십니다! 예! 다 같이! 다 같이! 다 같이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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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